목포 관광이 유튜브를 타고 세계에 다시 한 번 알려지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제작한 필더 리듬 오브 코리아 시즌 2의 목포편이 지난 4일 공개돼 현재까지 조회수 11만 6천여 회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포편은 1분 50초 분량으로 래퍼 마미손이 랩을 미녀 풍년과 조합해 선보이고 있으며 생생한 경매 장면을 비롯해 목포 대교 등 항구 도시의 매력을 느낄 수 있는 장면들이 포함됐습니다. 목포